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동네 엄마들끼리 자주 수다를 떨거나 하는데요. 하루는 애터미 치약, 마스크팩, 물티슈 등을 나눠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후 동네 엄마들이 애터미 제품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자연스럽게 애터미 제품 소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엄마들이 제가 애터미로 부업을 하며 꾸준히 소득이 늘어가는 것을 보고 애터미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애터미 얘기를 하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엄마들도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눈치를 보며 말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런 경우 참 난감하죠. 많이들 겪고 계시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애터미는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애터미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불리예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부정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엄마들이 이것저것 물어본 거죠. 호의적으로.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일단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을 따로 만나셔야 돼요. 따로 만나서 왜 애터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지 어떤 부분의 경험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이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애터미에 대한 나쁜 인식들을 바꿔주게 되면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로 만나셔서 그분에게 설명을 해서 그분이 이렇게 애터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나중에 제대로 알고 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더 애용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제품을 한두 가지만 준 거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 만나서 제대로 애터미 제품을 다른 제품들도 소개하고 또 캐시백에 대한 설명들도 하고 나면 더 애터미에 대해서 애용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만나서 관리를 해보십사 조언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질문이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사연은 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회사는 쉽게 사라진다고 하던데 애터미는 정말 안정적인 회사인가요? 어떤 회사인가요? 예, 정답은 매우 안정적인 회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일로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다던데 그러고 안 하시면 안 되고 그 질문을, 의문을 가지고 문제의 답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전성만 볼 일이 아니라 안정성, 수익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안정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여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멤버십을 만들었는데 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망해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망하지 않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CEO의 능력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도덕성도 있어야 돼요. 그거는 능력이 있다는 건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됩니다. 어? 나 재무제표 볼 줄 모르는데? 재무제표를요. 금융감독원 다트 시스템에 가면은 이렇게 항상 공시가 되어 있어요. 볼 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왜 막 매출은 일어나는데 적자가 나가지고 또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분한테 여쭤보신다면 아마 애터미 재무제표를 보면 기절하실걸요? 이런 회사도 있었어? 하고 그 정도로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셔야 되고 또 CEO의 도덕성이라는 건 뭐냐? 그분이 가격 정책을 펼친다든지 내뱉은 말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보면 알겠죠. 이거는 이미 너무 많이 기사화 돼서 그것도 컴퓨터 앞에서 한 두 시간만 검색해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요. 반드시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제품이어야 돼요.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고 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좋고 싼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한 사람 다 알고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 회사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 시장이 넓어야 됩니다. 반드시 글로벌로 나가는 기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익성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속성은 이런 안전성과 수익성이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 100년 가는 기업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가 왔었죠? 다들 이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애터미는 어땠습니까? 예,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도 탄력적으로 회사가 먼저 대응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떠한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계속 팔리는 제품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여야 돼요? 과거에도 팔렸고 앞으로도 팔릴 생필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자들에게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보상 플랜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상 플랜을 이 35%를 나눠주는 방식이 초기에 시작한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시작하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다가 상중하 균형 잡힘 보상 플랜이냐 변하지 않는 보상 플랜이냐라는 측면을 다 따져보시고 애터미 사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알아보는데 4개월이 걸렸고요. 4개월 동안 제가 부업을 결정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보고 결정을 한 거예요. 애터미는 심지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됐는데요. 미국의 직접 판매 전문지인 다이렉트 셀링지에 전체적인 글로벌 회사 중에 규모가 100억불 이상인 회사들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 애터미가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최초의 일이에요. 대단하죠? 이거 외에도 애터미는 정부에서 주는 정부 기관에서 주는 어지간한 상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정말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고 2009년 창업 이래로 단 한 번도 주춤하거나 백한 적이 없이 계속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점점 해외로 진출하는 비중이 많아지면서 이미 24개국에 진출했고 작년에는 드디어 국내 매출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를 이루었고 또 2001년 대비 2022년에 1조 2천억이라고 43%나 증가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로 나갈 곳이 무궁무진해요. 계속 애터미가 100년간의 기업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검토하시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를 나를 설득하셔야지 남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애터미 부업을 시작하면 본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부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방해가 되는가요? 방해가 될 수도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한 가지 일 하기도 힘든데 두 가지 일 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내가 이 애터미를 하느라고 본업 일을 열심히 못하면 방해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애터미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전문성을 좀 의심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을 싫어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 안배에 있어서는 내가 애터미를 하는 순간 그건 감수하셔야 돼요. 두 개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두 배로 쓰셔야죠. 내가 여가 시간이나 노는 시간. 그래서 저녁에 있는 삶, 주말에 있는 삶, 3년만 포기하세요. 그러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이 얘기를 하면 뭔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눈치 보여. 그럴 수 있다면 내가 그거를 극복을 못하겠어. 그러면 애터미는 단체전이잖아요. 그거를 스폰서님과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나 애터미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애터미 한다 그러면 좀 뭐라 할 것 같아요. 좀 눈치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를 소비자인데 소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애터미 제품 쓰니까 너무 좋아. 화장품 너무 좋아서 나 피부 너무 좋아졌잖아. 너도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장품 어떻게 좋은데? 나 잘 몰라. 그러니까 나 애터미 관리해 주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을 짠 하고 모시면 되잖아요. 이런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좀 지혜롭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사실 애터미를 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멋지다고 생각해요.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대요. 하물며 토끼도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현업만 가지고 노후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한 되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오히려 요즘 N잡 시대고 이래서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도 와계실은 내 성공하는 파트너가 있는데요. 그 파트너는 오히려 애터미를 하면서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보험을 딱 영업을 하고 그 사람한테 청약서 사인까지 딱 받고 이걸 딱 접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이거는 제가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고요. 저의 본업은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마트 체인지하며 생활비가 절감돼서 보험료를 내실 수 있고요. 제가 수당받게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험을 납입하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멋있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저 뒤에 계십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시면요. 상대방이 에이 이렇게 안 봐요. 와 멋있다. 아 저 사람은 대책이 있네. 그리고 또 하나 또 팁을 드리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열받아 죽겠어. 그래도 갈 데가 없으면 참잖아요. 근데 애터미를 하게 되면 어떠냐면 아이 간두고 애터미하지 뭐. 좀 당당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득이 되는 부분이 더 클 수 있다. 공감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을 부업으로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퇴근 후 애터미. 부업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부업자가 성공할 수 있다면 이런 시간을 굳이 마련하지 않겠죠. 부업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애터미를 일처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애터미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본업을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시간과 의지를 내서 이 애터미 사업을 철저하게 일로 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60% 이상이 다 부업자이십니다. 전업자보다 부업자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들 이상 보니까 국장님들은 다 전업이신 거예요. 과거에 부업이셨는데 애터미가 잘 되니까 전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부업으로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부업으로 내가 소득을 만들어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생활비를 벌 수 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터미는요. 부업으로 선택하기에 딱 좋은 일입니다. 부업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최대 많이 벌어야 100만원, 200만원이잖아요. 진짜 최대 온갖 노력을 해도. 근데 애터미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한 달에 1억. 이런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업으로 하기에 딱 좋은 일이 애터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터미가 저는 사실 9년 전에 애터미를 선택한 그 선택 하나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단지 강의를 한다 이게 아니라 제 삶이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 파트너 선생님들과 함께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좌측과 우측에는 저와 함께 연봉 1억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계신 분이 한 분 한 분 있고요. 올해도 이제 입성을 할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9년 전 저 혼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팀을 이루고 함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서민이었고 현재까지도 서민이었어요. 애터미를 알 때까지. 그런데 애터미에서 이제 부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아직 애터미를 모르시는 분들 발빠르게 애터미를 알아보시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으면 좋겠냐. 최소한 한 달에서 길게는 세 달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알아봐서 A, B, C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왕 C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모두 정상에서 뵙기를 고대하면서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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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